세월호 침몰 참사가 빚어진 지 엿새째 밤이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조 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명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구조 작업에 대한 실종자 가족들의 불신이 커지자 정부는 ROV로 불리는 무인 로봇 탐색 장비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첨단 장비 투입이라고 떠들었지만 대책본부 대변인이 조류에 따라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고 국민TV가 만난 또 다른 대책본부 관계자는 사실상 무용지물임을 고백했습니다. 반면 장시간 잠수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진 민간 구조 전문가의 다이빙벨이라는 장비는 정부가 결국 사용을 불화했습니다. 첨단 장비로 포장된 정부 장비는 역할을 못하고 반대로 민간 장비가 구조 수색 작업에 도움을 주는 상황을 정부가 우려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부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뉴스 K 오늘도 세월호 참사특보로 진행됩니다.